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은교회의 오늘이기까지 안수집사로 또 시국원사로 온 충성 다하신 귀한 분들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은퇴의식을 그행했습니다. 주님, 무엇보다 니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룡으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되기하여 주옵소서.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앞으로 이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욱더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